시카고는 연합뉴스, 김현통신원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디즈니, 만화영화는 라이언킹, 1994년 개봉인 것으로 나타났다. 웹진, 케이블TV닷컴, 이 빅데이터, 구글 트렌드를 이용해 미국 50개 주별 디즈니 클래식 애니메이션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라이언킹은 일리노이, 인디에나, 미시간, 의스콘신, 아이오아, 폴로라도, 캔자스,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엘러베마,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루이지에나 등 무려 16개 주에서 최고의 디즈니 만화영화로 송꼽했다. 라이언킹과 함께 여러 주에서 폭넓은 인기를 모은 작품은 아기사슴반비, 1942, 몬테나 오클라호마 버진이나, 메릴랜드 알레스카 등 5개 주와, 인어공주, 1989, 에바다, 애리조나, 텍사스, 클로리다 등 4개 주, 등이다. 케이블TV닷컴은 디즈니사가 지난 3일 신작 크리스토퍼 로빈,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 으깽. 동해 디즈니 클래식 장편 만화영화에 대한 탐수를 불러일으킨 가운데 최근 이 같은 자료를 공개했다. 곰돌이 푸의 모험, 1977, 은 워싱턴 켄터키 메사추세츠 등 세계주의 애고 작품에 올랐다. 뉴욕시 관광객들을 위한 코끼리쇼가 올해 진행된 뉴욕주는 아기 코끼리 덩보, 1941, 주민 70%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더몬트주는, 101마리의 달마시안, 1961, 아시아계 인구가 57% 이상인 하와이주, 는, 뮬란, 1998, 미국에서 유일하게 환각성분 실로사이빈, 푸실로시빈, 이 함유된 소위 마법의 버석을 합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유멕시코주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1951, 등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도의 캘리포니아주는 알라딘, 1992,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백설공주, 1937, 아이오아주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1959, 아칸소주는 포카온타스, 1995, 와이오밍주는 헤라클레스, 1997, 오리건 메인 유엔푸셔주는 로빈우드, 1973, 로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네브레스카는, 토드와 코퍼, 1981, 미네소타, 미주리텍, 내시주는 아리스토켓, 1970, 델라웨어주는 레이디와 트램프, 1955, 미시시피주는 판타지아, 1940등이었다. 미국에서 인구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유타주는 14개 영화가 동료를 이루는 특이한 현상을 보였다. 한편 38개 주에서 동물이 주인공인 영화가 최고 인기 작품에 올라 동물, 애니메이션에 대한 미국인들의 각별한 사랑을 다시 한번 입증하기도 했다. 미국 각 주별 디즈니 클래식 에고 작품, 케이블TV.com, 시카, goro, yna.co.kr, 2018년 8월 12일 11시 27분 송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